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세게 말랑말랑해 소라 튀김 우리 처음 보네 아 참 말래요? 음 소라 튀겨먹으면 둘이 먹다가 그냥 하느가 젖은가도 모르게 맛있는데 아유 마도로 오빠도 소라 튀김 좋아하는디 사과 안하나 오 오빠 제 튀김까지 나야 돼 다 물어볼래? 늦었다 아 왜? 오빠 가입하고 오 돔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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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현실 먹는 거고 연기 먹을 때는 돔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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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소스 과자예요 초반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세 알 이상 먹지 않아요 세 알 딱 나오죠 근데 진짜 유일한 낙이에요 다른 군것들 할 수 없으니까 다 끓올라 하네 조카 갈게요 간간이 일어나 해서 목을 쌓으면 쩌나 물었다 진짜 야한 체계래 아 그래? 미연이 미연이 아닌데 아 그래? 아우 날랍게 아무것도 아닌데 형 나 못 먹어 걱정하지 마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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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너 뒤로 가지면 오지 마요 오지 말랄게요 아무것도 아닌게 들리는 사이 으악